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래간만에 하는거 같은데 221회 주도태 3반입니다 유니온은 어 이렇게 두개있고 링크는 아 아직 아무것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3반이었군요 이야 아 21% 주얼림 수치 아 오닉스링 3작밖에 안됐네요 셀블링 구육 후학공작되어있네요 마이소링 27% 후학공작되어있고 성배 92 뭔가 성배가 좀 낮은 느낌이죠 어 솔직히 말해서 어 추억좋다 7에 76이네 다 27%네 와 추억뻤어 7에 76 야씨 이거 많이 좋겠다 추억때문에 가격 좀 많이 나갔을거 같은데 7에 76 야씨 하하하하 진짜 넘네 아 아 무기 000 킴 00 16성입니까 근데 왜 17성 안들고 아 아 돈이 있는거 보니까 저한테 하라 그랬군요 야씨 부담됐는데 위대한 루시드 보공이 달려있군요 아 아 놀시비 맥커네이터 야 요게 80초 요게 여기서 나왔군요 야 이거는 어디서 구했대 진짜 쓰는 사람들만 쓰는 그 아이템인데 30%에 5에서 롤시비는 이제 갓이 나드는 이유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롤장을 발라야돼 야 요게 80초 좋습니다 맥커네이터 롤시비섬 추오비 달리기도 이거 진짜 베기들만 쓸 수 있다는 그 아이템인데 밸런스가 안맞는다 똑같이 들어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코어 강화 보조무기 아 뭐 강화라는 것은 이제 템 세팅을 하는 것보다 코어 강화가 더 좋으면 코어 강화를 하지 5에 팔 아 추오브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별 다 달아야되는게 문제긴 하겠지만 추오브 전체적으로 좋네요 아아 롤시비섬 저도 이런템 좋아하는데 이게 싫어요 저거 가위에.. 가위에 달려있는 게 싫어 그렇구.. 아! 아쿠아틱 레터 눈 장식 아.. 그거 아니었군요 다 놀 12성이네 어.. 느낌상.. 제 느낌 얘기해줄까요? 누가 파는 거 싹 가져온.. 싹 가져온 거 같은데 제 느낌 맞습니까? 누가 파는 거 싹 가져온 거 같은데 어..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.. 이건 뭡니까? 이게 어.. 밸런스 안맞는.. 요게 20짜리 초 밸런스가 안맞는 듯 아.. 크리크리 애들 두들 5회 54초 아.. 아.. 숄더는 작이 좀 아쉽겠군요 아.. 아.. 이거 직작입니까? 야.. 30%에 에디 2.5줄에 4회 64초 아.. 놀 12성.. 아..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.. 방방공의 덱 공공 야.. 보보방의 공공 덱 아.. 박모가.. 3줄.. 어.. 맞네.. 4회 75초 에디 2줄.. 매지컬작의 쌍 레전드리 12,6,6,7,4 아.. 이런 거는 아예 30%를 사는 게 좋은데 33%를 사든지 왜냐면은 이런 거 다른 거 돌리다가 33%, 36%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냐 맞아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30% 작.. 30% 레전드리 돼 있는 걸 처리 사는 게 좋았을텐데 일단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일단 교체해야 되는 것들 음.. 교환 가능한 거 요거는 바꿔야겠다 그치? 음.. 도미는 역시 놀잔이지요 음.. 직자가 나질 거면은 솔직히 이런 것도 팔고 새로 사는 게 좋긴 하죠 22성으로 이제 나였으면 바꿀 만한 거 내가 이 템에 돈이 있다는 과정을 바꾼다면은 스읍.. 요런 건 바꿨을 것 같고 음.. 아 이거는 그렇다 스읍.. 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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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해요 일단 이.. 이거 7개는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그거 해야돼요 하하 하하 방무좀 방무좀 없애야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니온 키우게 되면은 배치도 하고 계시나 어딨습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.. 치룩배치 아예 안 하시네 치룩배치 안 따요 몬파 7번씩 돌아가지고 치룩배치 딸 때 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일단 요것만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지요 저는 이게 좀 좋긴 한데 스펙을 어디까지 올리실지 모르겠네요 어.. 뭐 쌍레전드리 쪽으로 갈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차라리 다 돼있는 거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이런 것도 뭐 다 동일하세요 윗잠이나 윗잠이나 이제 올릴 거면은 배치 밑에 자리요? 아 이거요 혼장이요 혼장 혼장 그래야 될 것 같애 자.. 자기가 올릴 거 아니면은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일단 이 두 개는 아.. 아.. 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 추업이 안 좋으니까 근데 도미논 놀자기도 좋으니까 물론 비싸지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현재는 이제 파폴라토스 마크하고 파폴라토스 마크하고 아 그렇죠 파폴라토스 마크 마력이 기뜬 안 돼 맥스 스펙이다 마력이 기뜬 안 돼 마력이 기뜬 안 돼 아.. 아.. 세트 효과가 다 뭐지? 기억이 안 나네 나도 마력이 기뜬 안 돼 어.. 파는 거 없네 카풀은 그건데 근데 카풀은 카파풀 잡아야 돼 아.. 아.. 그렇습니다 맥스가 일단 이제 그거.. 아.. 아.. 왜 튕겼네 타이밍 안 좋은 거 아.. 그렇습니다 흠흠흠 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제 기준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캐릭터였다 난 돈이 있어 그럼 반지 다 바꿨을 거 같아 아.. 차라리 나였으면 그냥 팔고 다 새로 샀을 거 같은데 파는 사람 있으면 어.. 직접 올릴 수는 없으니까 아.. 이거 너무 욕심입니까?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.. 이건 바꿨을 거 같아 이 4개는 바꿨을 거 같아 아.. 아.. 마력이 기뜬 안대를 가실려면 세트 옵션이 다 들어가야 돼가지고 마력이 기뜬 왕비에다가 그거 뭐지? 이름 잘 모르겠네 그거 주는 거 있거든 마력이 기뜬 안대 그리고 요.. 성배 자리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세트 효과를 먹어야 되는데 하트하고 어.. 마도서 이런 거 하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마력이 기뜬 안대 갈 거면 오.. 세트였나? 그랬던 거 같은데 어.. 세트를 먹어야 돼가지고 마력이 기뜬 안대 갈 경우에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어.. 아니면은 이제 파풀만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안 가기 전이라 그럴까 어.. 현재로서는 이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흠.. 현재 나와있는 맥스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풀라토스를 많이 끼긴 하죠 어.. 그 다음이 이제 기뜬 안대 세트효과로 들어가는 흠흠흠 현재 최종 물품이기도 흠흠 포스는 310입니다 템 끼고 포스 올라가고 유니온 키우고 다 들어가면은 한 3화 때 들어가지 않을까? 음.. 그럴 거 같아 4화 때까지는 한번 해볼만 할 거 같은데 현재 템으로 음.. 그럴 거 같아 실질적으로 저를 쓰면 또 얘기하지마 이거 내 이런 것들은 다 사왔을 거 같아 요새는 파풀마 22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기가 그런 자리거든요 스칼렛링이나 구미오의 홀령물인지 그런 이제 교환 가능한 놀장템들의 위치지요 어.. 마크요 있긴 있을걸요 요새 이제 가는 사람들도 슬슬 많아지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더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부위는 좀 필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무기 여부도 바꿔야겠죠 일단 뭐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방무가 없어요 034도 좋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스읍 히어로는 보공이 그렇게 잘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일단은 뭐 그렇죠 어 가격이 문제지 아 이런거 되게 난해하겠다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역시 하트는 확실히 띄어져있는거 사는게 좋긴하지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딱 레몬만 좀 욕심하시고 1캐만 좀 하시고 유니온하고 링크만 키우면 이제 뭐 맥스까지 올라가는거요 그렇지요 리퀴드, 스칼렛링링 좋죠 다 돈이 문제죠 리퀴드 아트는 지금 매물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저도 검색하는 유저는 아니라서 내가 쓰질 않으니까 스칼렛링은 있을거고 하트는 그렇습니다 한 최근에 한 500정도 했었던거 같은데 하트하나 뭐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거면 그정도 그정도 초후하 텐센스팅이면 그치 추후부터 더 많이 신경써야 될텐데 그치 27%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쌍래전들이 들어가야죠 다 쌍래전들이 들어가야죠 그치 다 쌍래 사와야겠구만 그정도 들어가실거면 15성 들어가야되고 이제 22성 들어가야되고 이거는 자기가 뛰어야될거 같은데 그치 이미 다 있으니까 그치 에디 2.5졸인데 744뛰 특히 이런 옵션 띄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 도미도 사와야 될거지 반즈야 당연히 다 교체해야 될거지 성배도 사야 될거지 이제 손수건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마도사지 마도사 그 다음에 엠블럼 블라스 마이스토리 보조목 아 요렇게 바꾸시면 될거같군요 그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아니면 이런거에 옵션 띄우고 15성 어떻게 띄웁니까 그거 다 들고와야되고 뭡니까 아 무슨 장관이지 안타오고 안타오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리퀴드하트까지 생각하면 나 여자는 만 교체가 맞는거같애 대 데이는 30% 이상의 탭 나는 33% 길것이다 그럼 또 찾아와야겠지 그럴거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어? 펫작이 안되어있네 펫작은 왜 안했어 크흠흠 푸악푸악 그게 없나보구나 이거 지금 되게 비쌀걸 거의 막 10억까지 막 가는거같은데 아 그거 아니군요 물량이 없구나 펫작비 작하는거도 문제야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약간 고정적이네 작업대고 지금 푸악공 푸악 아 이게 사적이 장난 아니던데 크흠흠 뭐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했던거 그거는 이제 마지막 그거고 음 그렇게 해야될거 같아 솔직히 어빌리티 크흠흠 크흠흠 쓰는거는 이제 유니온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거죠 제가 어 일단 유니온 부터 좀 많이 키워야될거 같은데 나라면 일단 유니온하고 링크하고 다 먼저 키워야겠다 음 아 이거요 스칼렐링 사신다면서요 스칼렐링 있잖아요 놀장템 들어와야지 뭐 스칼렐링 딱 스칼렐링 자리인데 스팸 스칼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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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템세팅이 보니까 어떤 여부에 따라 실블링 끼는 사람도 있고요 실블링 안 끼는 사람도 막 있는 것 같던데 스칼렐링 저도 맥스까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고 단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흠흠흠흠흠흠흠흠흠 스칼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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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펫 여긴 구독 스칼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링크 유니온 그정도 링크 유니온도 급한 것 같아요 링크 유니온이 들어가면 박무가 빠지면서 이제 박무가 없어지면서 템스틱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치료 배치 결국에는 따야되니까 미리미리 좀 하시는거 좋을 것 같고 그럴거 같습니다 또 뭐있나? 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까지 감사합니다